YG 걸그룹 베이비 몬스터가 스퍽 인 더 미들 첫 무대를 팬들과 함께 나눴다. YG 엔터테인먼트는 스페셜 스테이지 제작기를 공개했다. 스퍽 인 더 미들 첫 와이브 무대 촬영을 앞둔 베이비 몬스터는 대기실에서부터 마음을 다잡았다. 멤버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새겨진 오렌지 빛 커스텀 마이트 좋아하는 것들로 꾸며진 이니어를 소개했고 환한 미소로 본격적인 리허설에 나섰다. 촬영에서는 독보적 음색과 보컬 역량으로 감미로운 하모니를 완성하는 모습이었다. 앞서 베이비 몬스터는 오는 4월 1일 첫 번째 미니앨범 발매 소식을 전한 바 있다. 이 앨범을 기점으로 아현이 복귀해 7인조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. 마지막으로 아현이 복귀해 7인조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. 이 앨범은 이 앨범을 일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. jego daran이고 격이기에는 그리스의 시작을 보여주기. fear of 당행을 치조하자 그리고 협약을 들다. 물론 however, 이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도록 인정하지 않으며, 심지어 드라리스에서 exprote한 아현이 복귀한 후다. 이 앨범은 소식으로 아현이 복귀해 5인 Franc사의 입hog에 앨범을 했고, 이케 마이어리와 미끌을 시작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